왜 우리 엄마 만난 얘기 안 했어? 다 지난 일이야. 우리 엄마 때문에 나 밀어낸 거야? 어머니 때문만은 아니야. 내가 문제가 많았던 건 인정해. 근데 나 많이 변했어. 예전에 너한테 사기 제안하던 이수채 아니야. 좋은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어. 너만 문제 있었던 건 아니야. 나도 마찬가지였어. 나도 변했어. 너한테 사기 제안받았던 나윤아 아니야.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변했는데. 너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어. 강요하는 거 아니야. 진지하게만 생각해줘. 진지하게만 생각해줘. 진지하게만 생각해줘. 진지하게만 생각해줘. 감사합니다.